아 난 사진만 찍으면 왜 얼굴이 자꾸 삐뚤어 보이지? 비켜! 내가 더 삐뚤어져 보여! 미용시술 10년차 아름쌤입니다. 최근에 매일 뉴스를 진행하시는 아나운서분께서 오셨는데요. 뉴스에 나오시는 얼굴에 비대칭이 너무 신경이 쓰이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왜 사진이나 동영상에서 얼굴에 비대칭이 심하게 느껴지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거울을 보거나 셀카를 찍을 때는 그런 비대칭이 크게 거슬리는 경우가 드물다는 거예요. 그런데 남이 찍어준 사진을 보거나 또 남이 찍어준 동영상을 볼 때는 비대칭으로 보이는 거죠. 저도 그래요. 왜 그럴까요? 자, 대부분의 사람은 얼굴에 비대칭이 있습니다. 코에서부터 좌우 얼굴에 길이를 재보면 이 넓이도 약간 5에서 10mm 정도 되게 차이가 나고요. 이쪽 반쪽, 이쪽 반쪽이 앞을 보고 있냐, 옆을 보고 있냐 이런 차이도 있고요. 방대뼈의 높이도 또는 위치도 방향도 다 다르고요. 이마도 양쪽이 다르고요. 이런 팔자 부위도 상악의 뼈 높이와 치아의 위치 때문에 높이 차이가 납니다. 그리고 꽤나 거슬리는 것 중에 하나는 턱 끝이 한쪽으로 좀 이렇게 돌아가 있는 거죠. 그런 것도 사실 많이 거슬려요. 그런데 사람의 뇌는 거울에 비치는 내 얼굴의 비대칭에 대해서 평소에 반대 방향으로 이 뇌에서 이 이미지를 보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거울상에 대해서는 항상 뇌가 보정을 하고 있으니까 뭔가 비대칭이다 이런 느낌이 좀 적은 거죠. 여러분 셀카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좌우가 반전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? 제가 한번 셀카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흠흠 자, 이제 한번 보여드리면 나중에 영상 편집할 때 띄울게요. 자, 명찰의 글씨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면 이제 명찰이 좌우 반전이 됐죠. 이름이 제대로 안 나와요. 자, 그런데 남이 나를 찍어주면 어떻게 보일까요? 제가 핸드폰의 후면 카메라를 사용해서 저를 한번 찍어볼게요. 하나, 둘, 흠흠 자, 이랬더니 명찰에 있는 제 이름이 제대로 잘 나왔죠. 너무 못생겼다. 자, 그럼 이제 방금 찍었던 얼굴을 다 같이 한번 볼게요. 여러분들과 이제 제 얼굴을 본다는 게 민망하긴 한데 자, 이 얼굴이랑 이 얼굴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제 얼굴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, 사실. 남의 얼굴이니까 관심이 별로 없죠. 아무튼 이제 남이 찍어준 사진은 이런 이유 때문에 삐뚤어 보입니다. 정말 싫으네요, 삐뚤 느낌이. 싫어, 싫어, 비켜. 저 혼자 찍으려니까 그냥 여기까지가 한계인 것 같아요. 자, 저는 얼굴이 이제 틀어진 거에 대해서 계속 반대 방향으로 뇌 속에서 보상을 하고 있었는데 남이 찍어준 사진이나 동영상에서는 실제 제가 삐뚤어진 거 플러스 제 뇌가 보정하고 있는 것까지 더해져서 제 마음속에서는 더 삐뚤게 느껴지는 거죠. 여러분이 제 사진을 봤을 때도 혹시 좌우반전이 된 셀카가 아닌 제대로 찍힌 사진에서도 얼굴이 삐뚤어지게 보인다면 저와 같은 뇌의 보상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. 자, 이제 그 아나운서분의 비밀이 풀렸네요. 우리가 볼 때는 예쁘기만 한데 그분이 볼 때는 뭔가 어색했던 삐뚤어 보이는 그 이유를 말이죠. 거기에 그분이 이제 추가로 삐뚤어져 보이는 이유가 하나 더 있었는데 예전에 턱 끝 필러를 하셨던 거예요. 근데 이 턱 끝 필러를 할 때 턱의 정 가운데에 모양에 맞춰져 있었어요. 그래서 길어지니까 더 삐뚤어져 보였던 거죠. 이 상태에서 뉴스 속 뇌 얼굴을 보면은 안 그래도 아까 말한 이유로 우리 뇌 속의 보정 작용 때문에 삐뚤어져 보이는 데다가 턱 끝 필러 때문에 더 삐뚤어져 보이는 거죠. 그래서 무턱 필러를 할 때는 얼굴 전체의 한 가운데를 이어서 그 가운데 중심에다가 필러를 하는 게 좋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얼굴이 삐뚤어진 거 자체를 다 수정할 수는 없지만 멀리서 봤을 때나 사진이 찍혔을 때 약간의 착실을 일으켜서 비대칭이 좀 덜해 보일 수 있기도 합니다. 또 볼살의 양도 혹시 차이가 있다면 뭔가 볼륨이 있는 거 지방이나 필러 스컬트라 이런 걸 이용해서 또 이런 착실을 유발해 볼 수도 있겠죠. 그래서 비대칭을 조금은 더 개선시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.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아름닥터 인스타그램도 놀러와주세요. 일상채널 아름닥터의 5분 근황에도 가끔 영상 올리고 있습니다. 행복하세요.